성일종 사무실 안중근 묘소에서 석거 대제하라 대학생 진보연 아니요 여기는 충남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대진회는 당사에 갔습니다 사퇴 요구에 서산 태안 선거구에서 나가라는 거죠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토 히로부미 발언 미국이 일본을 무력으로 굴복시켰을 때 일본의 작은 도시 하기에 있던 청년 5명이 영국으로 유학을 다녀오겠다며 주정부에 장학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장학금을 줄 수 없자 재정국장이 금고문을 열어둔 채 나갔고 청년들은 금고에 있던 금계를 훔쳐가지고 왜 훔쳐라는 말을 빼 영국에 가서 공부하고 왔다 시X 세금을 갔다 훔쳐서 갔다 온 새끼들이 자랑이야 그러게 말이죠 이게 미담이야? 야 성일종 그래서 너는 세금으로 금계 훔쳐가지고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오면 인재라고 해줄래? 공부하고 돌아와서 해군 총사령관 등을 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다 다음 세대를 키울 제도가 없을 때 금계를 훔쳐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금계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일본을 완전히 개발시켜? 군국주의로 만들어서 폐망시켰어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만든 그런 원융의 이토 히로부미야 이런 참담한 말을 지껄이고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한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로서는 지하 한 100미터에 쳐박아야 될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하에 계시는 우리 선조들께서 지하가 얼마나 신성한 곳인데 이렇게 쳐박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성일종 씨는 일본의 종자가 아닌가 일종, 일본 종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거 형이 성완종인데 성완종이 홍준표한테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뇌물 갖다 바치고 보상 못 받아가지고 사적 보상 못 받아가지고 열받아 자살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당에 계속 붙어있는지 나는 성일종을 볼 때마다 나는 그 생각이 납니다 나도 형 생각을 한다면 솔직히 우리 가족이 형제끼리 대면대면하다 그래도 형이 저렇게 죽은 데서 의원질하고 있겠습니까? 못하지 나는 성일종 저 사람의 태생부터가 나는 이상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씩 테레비 토론회에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엄청 간족거리고 막 민주당을 엄청 못하게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충청남도의 서산태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몇 센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일종이라는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 발언 비유가 적절치 못해 송구하다 이게 비유가 적절치 못한 거야? 네 대가리가 적절치 못한 거야 지금 아니 이토 히로부미가 여러분 하기라는 도시에서 그게 이제 조슈파이브라는 그 뭐야 이른바 일본의 근대화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다섯 명인데요 그 다섯 명이 일본 하기에서 금고 재정국장이 문을 열어줘가지고 그 금괴를 훔쳐가지고 가서 공부하고 돌아왔다라는 것까지 알 정도면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다는 겁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으면 대가리 구조에서 그게 나왔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전공을 한 사람조차도 하기 위해서 유학 갔다 왔다는 건 알아도 재정국장이 금고 문 열어줘서 훔쳐갔다 이런 얘기는 몰라요 모른다고 모르는데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해 솔직히 말해서 그런 전설을 후대에 지가 수상을 하면서 만들었겠지 만들었지 솔직히 그냥 재정국장이 위협해가지고 돈 뜯어낸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얘가 어떤 짓을 하면서 젊은 시절을 살았는지 잘 모르는데 저기 보면 나오잖아요 애도시대의 사람이에요 애도시대의 막바지에 있던 사람인데 그 애도시대만 해도 사무라이들이 그냥 아무데서나 사람 죽이고 다니던 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기 무사지위도 얻지 못했다 그러면 사무라이도 못된 양아치라는 거예요 그냥 칼 들고 설치던 애들이야 그렇습니다 그 칼 들고 설치던 애들이 가가지고 내가 좀 공부 좀 할 테니까 돈 좀 내놓으세요 재정국장이 쫄았지 쫄았겠지 칼 들고 설치는데 그래서 모른 척하고 훔쳐간 걸로 치고 그래갖고 처리를 했겠지 그거를 저렇게 미화를 합니까? 우리가 봐도 우리가 보면 완전히 이거는 그냥 하급 사무라이도 못된 양아치들이 돈을 강탈해간 사건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학위에서 그렇게 영국으로 갔거든요 영국에서 몇 달 공부하고 왔는지 압니까? 몇 달 공부했습니까? 6개월 공부했습니다 야 6개월 무슨? 야 6개월 영어는 알아? 6개월 공부하고 돌아와서 아이고 내 참 영국에서 6개월 공부하고 돌아와가지고 야가 6개월 공부했다고 어학년 소리 시모노세키 거기에서의 무슨 조슈하고 영국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 조슈하고 영국하고 전쟁을 중재하는 무슨 회담이 열린 거야 그 시모노세키에서 영어할 때 일본에 영어할 줄 아는 애가 없는 거야 야 6개월이라도 했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좀 해라 해가지고 그래갖고 통역을 한 게 그게 이제 얘가 출세하게 된 그거예요 6개월 갔다 왔어 6개월 진짜 어학년수네 어학년수야 6개월 연수도 아이고 그거를 무슨 연수라고 내가 참 아이고 내가 그래갖고 애가 정말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근대 독일을 국가 모델로 삼아서 정책과 제도 개혁을 추진했다라고 하는데 근대 독일의 온갖 철학과 정신들은 말을 못하니 알아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히틀러하는 독재만 살짝 벗겨갖고 온 거야 홍국주의만 그게 그거를 여러분 또 히로부미가 6개월을 영국에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출세 가도를 달린 거나 이승만이 미국에서 무슨 2년 과정 댕겨가지고 석박사를 통합을 해갖고 댕겨가지고 온갖 대통령까지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해먹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박사라 그러잖아 2년짜리 박사가 2년짜리 석박사 통합과정 아 내가 정말 짜증났어 내가 그런데 그거보다 공부를 10배를 더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나라에 누구죠 우사 김규식 선생 김규식은 진짜 김규식 선생은 진짜 박사학위를 공부해 그 분은요 여러분 뭐냐면 김규식 선생이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야 니 여기 남아라 남아서 교수를 해라 라고 그 지도교수가 말을 했어 그때 김규식 선생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아 저는 한국에 돌아가야 겠습니다 한국이 아니지 조선에 돌아가야 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일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조선에 돌아가야 되겠다 러일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우리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러일전쟁과 같은 이러한 그 국난에 앞서서 내 같은 사람이 조선에 돌아가야지 왜 내가 미국에 남느냐고 그게 상식 아니냐고 우사 김규식 선생이 그렇게 말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김규식 선생이 한마디라도 우리 한국에서 내가 학벌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안 시켜주면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김규식 선생 같은 경우는 김규식 선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세계의 석학들이 나 한번 토론해 보고 싶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김규식 선생은 이미 미국에 갈 때부터 영어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언더우드 성조사의 양자잖아요 양자 언더우드 성조사가 어렸을 때부터 양자로 키웠다고 데리고 그러니까 생활 영어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르사유 파리 강화회의 갔을 때 뭐예요 그 단독회담에 대표로 누가 발탁했습니까 몽량 여운영 선생이 거기 베르테아가 보냈잖아 그래가 이러한 거를 다 3.1운동을 그것이 다 3.1운동으로 발전이 되고 했는데 그렇죠 건국전쟁에서는 3.1운동을 이승마이가 지랄하고 있네 진짜 말또한 소리 미승마는 진짜 영어도 제대로 미승마는 미국에서 파리로 가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비자를 일본 정부에서 발표를 안 해줘가지고 말도한 소리 하고 있네 김규식 선생은 그 현장에서 프랑스 파리 현장에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난리를 쳐 그 옆에 여러분 같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사람이 호치민 아니에요 베트남에 호치민이가 자기를 혼잔데 김규식 선생은 10명이 같이 간다 해가지고 그 와 부럽다 이러고 있었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 건국전쟁의 영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3월 20일부터 동영상을 하나씩 제작해가지고 다 우리 제 백이성 역사독립권 채널에 다 올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김규식은 재정국장 삥 뜯고 금계 훔쳐서 세금 훔쳐서 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알바해서 갔어 이 새끼들아 자기가 알바해가지고 전도사 해가지고 그렇게 가서 무슨 학위 그렇게 알바하면서 평점이 92.2점이야 100점 만점에 서재필 선생은 여러분 알바해가지고 알바도 아니고 무슨 학업노동자 해가지고 미국에서 의사선생이 된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서재필 김규식의 비결에서는 이승만은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 토우리브 히로부미는 무슨 인재양성 같은 개코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지 6개월 여러분 그 조슈5 애들이 다 6개월이에요 걔네들이 무슨 아이고야 이 야 니는 그러면은 저 뭐야 성일종 당신은 6개월 그러면 요새 어학연수도 그러면 그거를 미국 유학으로 쳐주냐 아니 6개월씩 갔다오는 사람들은 전부 인재 그 발굴 사례로 기록되어 있네 그 성일종의 장학금 받아가지고 다 갔다온 사람들은 뭐야 6개월도 쳐주는가 보죠 6개월도 쳐주고 2년도 쳐주고 이라는가 봐 4년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안 받으면 인재도 쳐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말이지 말도 안 소리하고 있네 정말 짜증납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독립운동가들 모르고 있습니까 김규식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도 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9개 국어 9개 국어 하면서 진짜 그때 당시엔 동시통역기도 없는데 이 사람만큼 언어를 정말 유창하게 다 능수능란에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언어천재라고 불렸다는 거 아십니까 성교사 밑에서 컸으니까 외무부 장관을 했어요 임시정부에서 외무부 장관을 외무부 장관을 초대 장관을 하시고 두 번째 장관이 아마 여운영 장관 씨의 동생이 아마 또 여운홍 씨가 또 하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로 이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는 이토 히로부미가 여러분들 그러면 왜 일본에 근대화를 했냐 6개월 갔다 온 거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싶으시죠 이토 히로부미는 그렇게 출세가도를 달리면서 뭐냐 하면 외국에서 외국에서 선교사라든가 이런 선전 무관들을 막부에 불러들여가지고 그 무관들이 일본어를 배워가지고 그렇죠 무관들이 아이디어를 줍니다 네 그러니까 저 조시우 번 소위 말해서 야마구치 갱 지금 메이지 유시인이 1868년에 했던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폐번치 현이거든요 맞아요 지방에 번을 다 철폐하고 현을 다 설치한 거예요 그래 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본건 제도라면 지방분건 제도라면 현이라는 거는 딱 국가 중심 국가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란 말이에요 중앙집권 그러니까 야마구치 갱 현을 일본 말로 갱이라고 합니다 야마구치 갱을 조슈 번이라고 했는데 그 조슈 번이 말 그대로 주도해가지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자문관들을 아주 잘 데리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3대 근대화를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근대화가 폐번치 현 두 번째 근대화가 뭐냐면 해군 일본의 해군을 돌입해가지고 해군 병력을 키웠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여러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오늘날에 일본이 되게 하는 건데 일본의 농민들을 자유롭게 이동하게끔 말 그대로 공장의 노동자로 일본의 농민들을 마구 끌어올 수 있게끔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세 번째가 악용이 돼요 맞아요 뭐냐면 농민들이 잘 안 오니까 주로 어디를 하느냐 이것들이 외국 노략질이 거기에 되다 보니까 중국하고 제주도하고 그다음에 부산 같은 데서 다 애들 끌어와가지고 노동력으로 합니다 그때의 그 뭐야 일본의 재벌들이 다 크죠 왜 인건비가 싸게 되니까 싼 정도가 그냥 노예처럼 썼으니까 인건비를 끌고 오니까 인건비라 제대로 줬겠습니까 거의 공짜로 이렇게 막 쓰다 보니까 자본축적이 잘 됩니다 여러분 김성수TV도 마찬가지지만 법인을 하나 운영하시다 보면 제일 많이 들고 제일 골치 아픈 게 뭐야 인건비에요 인건비 여러분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드는 거예요 인건비가 공짠데 여러분 비즈니스 프렌들리 딴 거 없어요 인건비 공짜면 돼요 옛날엔 그랬죠 요즘엔 좀 다르지 지금은 최저인금을 그러니까 계속 못 올린다 못 올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메이지 유신이 침략적이 되고 노동력을 뺏어와야 되니까 식민지 조선을 만들고 그러니까 큰 기업이 뭡니까 민즈비시 미쓰이 니칸 제철 도시바 이런 애들이 다 그렇게 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침략주의를 노동력을 뺏어오는 식으로 해서 컸기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본의 침략주의의 선봉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비판을 해야지 어떻게 집권여당의 정책위원장을 했다는 사람이 저거를 무슨 인재양성의 그걸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사님 성수쌤 의분 우리도 분노합니다 백의성쌤 성수대로 고정이신 거 맞죠 감사합니다 저 고정 맞습니까 고정이죠 맞죠 맞습니다 제가 두 번째 출연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고정이랍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백의성 우리 강사님 계속 모실 수 있게 좀 많이 또 봐주시고 많이 편안해 주시고 슈퍼챗 슈퍼챗도 많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일본의 근대화를 찬양하는 사람들 진짜 혐오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근대화라는 게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 근대화였나 아니면 이렇게 강탈적 국가 자본주의였나 이거를 갖다가 좀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근대화 모델을 따라야 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강탈적 자본주의를 갖다가 국가 자본주의를 갖다가 그때 실행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갖다가 또 침략해야 된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네 일본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인건비가 쌓아 농로를 농로를 끌어다가 공로로 만든 거야 공로 농로를 공로로 만들어서 순식간에 자본을 갖다가 형성한 거 이것밖에 없어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잘한 거야? 네 그게 잘한 거냐고 네 그게 잘한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외국을 계속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의 노예를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제징용당한 사람들 그게 노예입니다 노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또이로문을 찬양하는 순간 우리의 징용피해자들 그 다음에 노예피해자들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갖다가 막 마구 왜곡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가아들은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당했어 그때는 필연이었어 그게 그때는 원래 강한자가 다 약한자를 먹는 거야 뭐 이러면서 먹여살려는 줬잖아 이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먹여살려준 거예요 채찍질하고 밥 한 덩어리 주고 이런 게 먹여살려준 거야 아이고 고향에 살아서도 고향에 살아서 고생했어도 그것보다 잘 살았어요 내가 진짜 웃기는 건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일본을 찬양하면서 지금 중국에서 어디 무슨 성 어디에 노동력들을 갖다 착취해서 뭐 사이트가 운영이 된다 그러면서 불매야 된다 그러면서 형 중 막 퍼뜨린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머리로 두 개를 갖다가 생각을 못하나 봐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더 아주 적나라하고 더 나쁜 일들이 일본의 근대화라고 하는 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주의로 가는 게 필연이었던 거죠 그 궁극주의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초반에 얼마나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고 상처를 입혔고 오늘날의 전쟁 우선주의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현재까지도 비수를 꽂고 있습니까 그 선봉에 섰던 게 일본이에요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뉴라이트들의 논리 몇 개를 살펴보고 싶은데 이 역사적 쾌거 우리 안중근 의사의 역사적 쾌거 이거는 뭐 진짜 전 세계를 사실상 그래도 구원한 그런 쾌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전 세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를 척사람으로 인해서 일본이 침략을 하는 것을 늦췄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떤 놈들 이렇게 얘기해요 이토 히로부미는 친한파였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죽어서 오히려 병탄이 빨라졌다 빨라졌다 이런 식의 해괴한 논리를 주장하는 새끼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부터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상하게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나왔냐 하면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의 박지향 교수라는 사람이 자꾸 퍼뜨립니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경제사 연구하는 그 이영훈 교수가 자꾸 퍼뜨렸습니다 이영훈이 거의 주범이에요 이영훈하고 서양사학과의 박지향하고 둘이서 완전히 그거였습니다 센터입니다 센터 그래서 내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돌겠는데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싶었는데 제가 다닌 국사학과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자꾸만 생겨요 그러더니 대학원생 한둘이가 자꾸만 거기에 동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국사학과에도 서양사학과 수업 들을 수 있잖아 그래서 서양사학과 두업가 들으면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이래 이 미친놈들아 무슨 소리 하고 있냐 하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제가 농로를 공로로 만들었다는 이거를 가지고 제가 반박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권에서 잘 하는 거 있죠 입을 막고 끌어내는 거 여러분 제가 그거 당했던 사람입니다 박지향 교수 세미나에 가서 제가 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니까 서양사학과 서밍이 이래가지고 막 대로 끌고 가더라고 내가 저 대학교 4학년 때 다 MT 가갖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인데 교수 자리를 그 교수가 다 당당하기 때문에 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하고 내가 끌고 나가서 왜 이래요 내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야 이 새끼야 조용해 뭐 땅과 새끼 어디에 와가지고 떠들고 그래가지고 우리 거 사람들 다 땅과에 와가지고 예의가 있지 뭐 예의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 여러분 이 또 희롱 보면 안중근 의사가 쏘아 죽였을 때는 뭐냐 그 36개 중에 뭐냐면 그걸 하면 적의 대장을 쏘아 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를 실천하신 거예요 이도 저도 안 될 때는 적의 대장을 쏘아 죽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장까지 못 죽일 때는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그 줄행랑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대장을 쏘아 죽여 대장이 이도 희롱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도 희롱을 탕 쏘아 죽이다 근데 저거에서 제가 하는 게 뭐냐 왼손으로 쏘아 죽였을 것이다 저건 지금 오른손이지 않습니까 저 그림이 크게 잘못됐다고 보면 맞아요 제가 안중근 영화에 지금 제작이 주연이 안 정해져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있는 안중근 영화에 제가 역사 자문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됐는데 이 안중근의 그거든 저기 뭐야 죽기 전에 마지막 저기 그 면회 장면 아닙니까 저 치바 도시치가 저 왼쪽에 있는 저 간수 있죠 코수영 기란 거 그 치바 도시치 안중근을 존경해가지고 제사를 모신다는 치바 도시치가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는 안중근 장군님이죠 대한 독립의군 참모 중장님 아니 내가 독립운동을 했는데 나를 독립전쟁의 적군의 수장으로 나를 대우해라 나는 전쟁 범죄의 그거다 나는 전쟁 행위다 이거는 그랬는데 사형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놈들이 그리고 그것도 왜 그랬겠어요 그만큼 불리하니까 무리하게 러시아에서 저거를 끌고 와가지고 러시아 조개가 하울빈인데 하울빈에서 저거를 끌고 와가지고 사형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안중근 의사의 정치적인 의식이야말로 오늘날 저에게도 정말 머리를 숙연하게 만드는 저거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저 시신 인도를 누가 했는지 아세요 누가 했나요 시신 인도 위원장이 누구게요 누군가요 여러분 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저 이토 히로부미가 죽고 시신이 돌아왔는데 시신 인수 위원장이 있었습니다 그 위원장이 누구냐 바로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이 저거를 시신 인수 위원을 해가지고 저거를 뭐야 성대학의 장례를 치러줘요 우리나라에서 성대학의 장례를 치르고 다시 일본으로 가거든 이토 히로부미의 시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방문사 같은 것도 그때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언제 어떻게 여러분 그거를 시신 인도 위원장을 했는데 그러면 안중근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뭐 이토 히로부미가 나쁜 놈이라고 했겠어요 우리나라 전체에 아니죠 안중근을 간사한 사람이라고 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무조건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 그 뭐야 가스라이팅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갖다 조금 더 토파 보면은 이토 히로부미가 병탄을 갖다가 반대했다고 하는 사실은 반대한 게 아니라 사실은 더 확실하게 뜯어먹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갖다가 조금 더 산업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뜯어먹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을 뿐이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뭐냐 10월 26일 날 흉탄에 쓰러졌거든 10월 1일 날 바로 산동 다리에 내서 출발해가지고 하울빈까지 갑니다 26일 동안 무슨 열차 여행을 얼마나 호화롭게 즐겼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갑니다 10월 1일 날 여러분 뭐라 그랬게요 거기 출발한다고 내가 러시아의 재무부 장관 꼬꼬프 체포하고 회담하러 간다고 출발한다고 하는 그 연설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일 만주의 모든 불만은 청나라가 폭력적인 수단을 써서 만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는 각종 책동에서 비롯된 사실이다 청나라가 모든 침략의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를 무조건 진압하면 된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게 뭐라고 딱 연설을 마치는 줄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이토 이또이라고 있는데 조선은 이미 우리의 식소리이므로 그거는 걱정할 거 없다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조선은 이미 우리의 식소리다 이거예요 여러분 조선은 식소리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조선 병탄을 원래 그 다음에 1월에 하려고 했어요 조선 병탄을 다 하려고 했어 그래가지고 조선 병탄을 하는데 위원장을 여러분 지 후임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다케한테 다 해놨어요 다 해놓고 갔어 그래놓고 데라우치 마사다케한테 뭐라고 하느냐 조선의 통치를 누구한테 맡겨냐면 이완용한테 맡겨라 해놓고 지가 가요 무슨 이토 히로부미가 되면 이토 히로부미가 됐으면 조선 병탄이 1910년 8월에 되지 않았습니까 병술국치가 그죠 그 됐으면 10몇 년 1월에 먼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소리하고 있네 오히려 먼저 됐을 거라고 그래가 박지영 교수한테 내가 그러니까 이 털막대가 나갔다니까 내가 아니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말도 안 소리하고 있네 아니 나는 류다이트의 주장이고 또 실제로 뮤지컬 영웅에도 이런 식의 묘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토는 일본을 위해서 충직하게 직분을 수행한 고위 정치인에 불과했다 그 시기에는 어쩔 수 없었던 거다 왜 이토 히로부미 개인을 갖다 악마화 시키느냐 이따위 얘기를 해요 개인이 악마가 되지 15살에 재능을 인정받아서 요시다 쇼잉 사숙에 들어가잖아요 요시다 쇼잉 사숙에 들어갔을 때 그때 여러분 같이 사숙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마가타 아리토모라고 하는 일본의 귀족 자재가 있었어 귀족 자재에 의해서 얼마나 구박을 받고 천대를 받았습니까 나중에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끝까지 가요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이토 히로부미하고 이토 내각을 하고 난 뒤에도 계속 가거든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수상도 합니다 대표적인 육군이니까 강경파죠 이토 히로부미 해군이거든 그러니까 육군하고 해군은 여러분 1941년도에 독일의 군사 담당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달 딱 있어 보고 나는 두 개의 일본이 있는 줄 알았다 나는 일본이 두 개가 있는 줄 알았다 육군하고 해군하고 일본의 40년대의 역사는 그냥 일본의 육군하고 해군이 자다가 일어나서 싸워서 싸우면서 잠이 들고 저렇게 싸워서 꿈에서도 싸우는 거 아이가? 라고 말할 정도로 싸운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야마가타 아리토모하고 이토 히로부미의 대결에서 나왔거든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이토 히로부미는 야마가타 아리토모도 하급 무사 집안입니다마는 이토 히로부미는 여러분 원래 이름도 이토 히로부미가 아니었을 정도로 미천한 정말 하급도 아니고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다고 하면 제5계급 파리아 정도 되는 그런 애예요 그런데 지가 신분 상승에 뭐 이래 돼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야마가타 아리토모를 위시한 귀족들에 대한 뿌리 깊은 열등의식 자괴감 이런 게 있었던 사람이다 지금 한두 번 같아죠 그래가지고 자괴감이 있어가지고 이씨 이런 게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내가 여기 김성수 tv에서 말해도 되지 그런 자괴감이 한쪽에 있어 놓으니까 그럼 뭐 그렇게 성적으로 물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르노를 즐기고 뭐 일본에 지금 여러분 그 성적인 거 되게 많죠 애덜트 비디오라는 거 그거 전부 다 이토 히로부미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남자들에 대해서는 허리 아래는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장해찬이랑 비슷하네 장해찬이다 남교를 즐겨도 말하다 보니까 장해찬이다 일만 잘하면 돼 장해찬이랑 비슷해 장해찬 장해찬 얘 이토 히로부미 사진 걸어놓고 있겠다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 하니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뭐냐 배정자 배정자 여러분 배정자 여러분 이 배정자의 외모를 보세요 포토샵을 전혀 안 한 외모 성형수술을 전혀 안 한 외모 우리 고종 사촌동생이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지금 신사역에 있어요 그 거기 역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글마가 역사상 가장 민이 누구냐 하면 배정자래 성형외과적으로 가장 완벽한 얼굴이래 그렇군요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다이아마 사다꼬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배정자가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의 첩이에요 수양 딸 아이시 웃기는 소리 하지마 첩이야 여러분 맨 처음 배정자가 이토 히로부미를 만났을 때가 몇 살이었게 이토 히로부미가 52세 여러분 배정자가 17살 17살이 52세의 징그럽다 정말로 그래가지고 뭐냐면 딱 보니까 여러분 배정자를 이토 히로부미한테 처음 소개시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인가요? 배정자를 이토 히로부미한테 처음 소개시킨 사람 그 소개시키고 나서 지도 시골 작부 하나 임신시키고 그랬다 아이가 김옥균이야 김옥균 여러분 김옥균이가 배정자를 이토 히로부미한테 연결시켜준 사람이야 김옥균이가 김성선이 이거 몰랐죠? 몰랐어요 김옥균이가 여러분 그 값인 정말로 김옥균이가 배정자를 소개시켜줘가지고 김옥균이 그한테 이토 히로부미가 점수를 높게 줬어요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스바라시 정말 다이 스바라시 정말 좋다 말이야 그런데 이 배정자의 이토 히로부미를 구워 삼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면 야메테 전술입니다 야메테 여러분 하나시떼 구다사이 전술 뭐냐면 놓아주십시오 야메테 전술이 무슨 소리냐 하면 하지 마라 이거야 뭔가 주저주저하고 계속 거부하면서 밀당을 잘했다 이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애들드 비디오에 지금 일본의 가장 인기 있는 애들드 비디오 배우가 하타노 유이 라고 있습니다 그 하타노 유이가 다 아십니다 지금 그 다이아마 사다꼬하고 너무나 똑같은 외모를 가지고 그게 아직까지 그 뿌리가 남아있고 그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하타노 유이 여러분 검색해보세요 진짜 그 하타노 유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냐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가지고 고종한테도 접근해서 우리 19금 되겠습니다 지금 고종한테 다 정보를 빼내고 그러면 고종이 천하의 병신임금이에요 그 임금이 배정자한테 그걸 다 주고 그 다음에 만주족에게 또 가가지고 만주족에게 이토 히로부미가 배정자를 이용해가지고 전부 그 뭐야 미인계를 써가지고 그것도 36개 중에 하나 있죠 미인계를 써가지고 다 스파이를 시키고 여러분 배정자의 사촌 여동생이 배정자를 불호해서 나는 언니처럼 살 거야 라고 해가지고 배정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정자가 이 짓거리 해보니까 이 짓거리가 좋겠습니까 안 된다 했는데 그 사촌동생이 그래가지고 이승만한테 접근해가지고 여러분 이승만의 그까지는 못 가지만은 그 정보를 다 빼냅니다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은 그 사람 이름이 뭐게요 배구자입니다 배구자 배구자가 배정자 배구자 자매 스파이 자매군요 진짜 내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하려고 하면은 내가 정말 에이스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마무리를 갖다 좀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토 위로부미가 굉장히 많은 적들을 사고 그리고 그래서 사실 뭐 일본 내에서도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문제의 인물이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뮤지컬 영웅에서 말하듯이 고뇌에 찬 그런 고위공직자의 이미지는 전혀 아니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1978년도에 여러분 1978년인가 79년인가 일본 NHK에서 대화드라마 이토 히로부미라고 나옵니다 그 이토 히로부미가 아주 60%인가 70%인가 엄청난 시청률을 자랑합니다 거기에 중심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이토 히로부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사람이 더 거기 큰데 이토 히로부미의 부인이 나와 배정자가 아니고 부인이 나오는데 그 부인 역할로 누가 나오느냐 하면 일본의 70년대 말 최고의 인기 스타 야마구치 모모에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육부를 해요 육부를 하는데 뭔가 하면 안중근 역할이 일본에서 대표적인 간사한 배우 하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안중근 역할로 쏩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야마구치 모모에가 마지막에 이토 히로부미 시신을 대고 우는 거 있잖아요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짜고 막 이러고 나와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야마구치 모모에가 은퇴합니다 왜냐 자기 뿌리가 제일 조선인이거든 지는 단 한 번도 인정 안 했고 뭐냐면은 도저히 그걸 인정할 수 없었지만은 여러분 일본에서 제일 조선인이라면 당시에 사람 취급도 못 받을 때예요 그런데 장훈 정도 돼야 그게 인정해가지고 먹고 사는 정도지 장훈도 맨날 연봉 협상에서 회사원을 연봉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야마구치 모모에가 그거 하고 나서 도저히 자기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은퇴한 거예요 제일 조선인 자기 아버지가 야구자거든 그러니까 자기 4살 때 짓버리고 나가가지고 자기는 절대로 아버지는 내 인생에 없다 했는데 자기 뿌리에 너무나 배반되는 역할을 해가지고 전국민적인 인기를 끌었지만은 더 이상은 역할을 못하겠다 된 게 바로 이토 히로부미 드라마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를 쏘아주기에는 안중근 영화를 제가 역사자문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원래 이토 히로부미를 미화시킨 그게 바로 고뇌하는 정치인 이런 이미지였잖아요 거기에 이런 장면 되게 많이 지금 우리로 치면 유동근 정도 되는 그런 느낌 최민식 정도 되는 분이 나와가지고 결국 그래가지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이토 히로부미 하던 그 배우하고 야마구치 모모의 둘이 결혼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뮤지컬 영웅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말씀하신 이토 히로부미를 미화한 드라마의 이미지를 그대로 써요 이거는 진짜 고증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백의성 강사가 제대로 된 안중근을 만들어야 된다 뮤지컬 영웅 무슨 영화 영웅도 나왔지만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제대로 고증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피를 토하는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는 또 진짜 야비하고 멋있다 인도의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멋있다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식민지 근대화론에 빠진다니까 그럼 여러분 민족주의라는 것이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반제국주의 그 다음에 뭐냐 반봉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몽냥여운영이라든가 백범 김구 선생 같은 분들은 뭐냐면 반제국주의하면서 반봉건주의를 해야 된다를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살았습니다 해공신익희 선생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뭐냐면 반제국주의는 무장독립투쟁의 역할로 나타나지만 반봉건주의라고 꼬리 냈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토 히로부미 노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제국주의하면 고문당하고 압수수색당하고 체포당하니까 그러니까 반봉건주의로 가면 일본 잘 산다 이러면서 일본이 대단하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소월 김정식 김소월이라든가 이육사라든가 이상화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일본 유학을 갔다 와도 절대 그런 식으로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안중근 선생을 재정적으로 보필했었던 최재형 선생 사할린의 빼치카라는 연애주의 빼치카 연애주의 빼치카 소리를 들었던 최재형 선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외국을 어디를 가고 싶냐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일본을 한번 갔다 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산업화를 먼저 했다는 일본을 한번 갔다 와 보고 싶다 일본을 갔다 왔어 돌아오는 배에서 다 배웠지 해가지고 일본 장료가 물었대요 야 어떻게 우리 일본 잘 살지? 그러니까 오 일본 잘 살아 오 그래 뭐 잘 살아 그러니까 너도 일본을 그 해야 되겠지 이랄까 아니야 난 독립운동 할 거야 일본이 이렇게 수타를 해가지고 잘 사는데 우리도 우리는 일본에 반대되는 걸 해가지고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해서 잘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거야 최재형 선생이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최재형 선생의 영향을 받은 안중근 장군도 자기의 저서인 동양평화론에서 그 방법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산업화를 일으켜서 잘 살 수 있느냐 일본의 저런 농로를 공로로 바꾸는 저런 침략적인 그런 약탈적인 제국주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걸로 잘 살 수 있느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의 정신은 극동평화론이라고 하는 책이 잘 나옵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그런데 그 책의 마지막에도 조선은 이미 다 끝났으니까 우리의 식소리니까 그건 걱정할 거 없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거기에 대항해서 안중근 의사께서 옥중 감옥에 갇혀가지고 쓰신 게 뭐냐면 동양평화론이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많이 안 읽으시거든 그거 한번 꼭 구입해서 읽어보세요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 우리 백의성 강사님이 이렇게 흥분하시다가 또 먼저 눕지 않으실까 걱정이 될 정도로 정말 속 시원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이거는 흥분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근대화론자라기보다는 사실은 궁극주의자였고 궁극주의자 그리고 파시스트였어요 그걸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그게 어떻게 인재예요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 6개월 만에 다 6개월 갔다 온 사람을 어설프게 배우면 항상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다 어설프게 말이야 맨날 법전을 갔다가 외워가지고 시험만 봤으니까 검사 새끼들이 다 저렇게 된 거야 비슷비슷한 거야 제대로 법정신을 알고 법철화가 알았으면 저렇게 되겠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검사 여러분 우리나라 검사의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처벌이 아니라 계도에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있으면 계도가 아니라 처벌에 있다라고 나오는 것 같아 그것도 나쁜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은 먼지 한 톨이라도 털어서 그 먼지를 백두산처럼 만들고 좋아하는 사람은 백두산 같은 게 있어도 먼지로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유영아 변호사를 공천하고 도태우를 공천하고 하는 그거를 뭐 질문을 하니까 아 그 오래전 탄핵 얘기라서요 오래전? 오래전 얘기라니 윤석열이 그랬습니까? 한두훈이 그랬어요? 한두훈이 그랬죠 미친놈이군요 기자의 첫 마디에 오래전? 아 그 오래전 얘기라서요 야이씨 오래전 얘기인데 역사학자들이 못 쓰고 있냐 2016년이 오래전이냐? 내가 원참 야 뭐 5.18이 오래전이라는 거야? 미친놈이네 진짜 말도 아닌 소리하고 있네 어쨌든 우리가 계속 이러다 보다는 밤새서 계속해야 돼요 밤새야 돼요 이렇게 이또 히로부미에 대해서 일단 잘 성일종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요 인재육성 사례로도 꽝점이고요 왜냐면은 금괴 털어가지고 6개월 갔잖아요 이게 어떻게 말이 이게 어떻게 모범 사례입니까? 우리는 김규식이라고 하는 모범 사례가 있어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다음에 서재필이라는 서재필도 있고요 그러면서 제대로 배워가지고 와서 제대로 뜻을 펼 수 있는 기회를 이승만 샀기 때문에 우리가 나쁘질 못했던 거예요 이승만 때문에 제발 이런 제대로 된 역사를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마디만 더 말하면요 이승만이 그러면 임시정부 때 왜 대통령이 되었느냐 여러분 김규식 선생을 비롯한 재미유학 받을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우드로 윌슨 아닙니까 우드로 윌슨이 이승만이 대학원생 때 지도교수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비비고 들어갈 구석을 좀 만들어 보려고 대통령으로 임명을 한 거였다고요 그랬는데 탱자탱자 놀면서 아무 짓도 안 했죠 그러면서 자기는 편지만 쓰면서 이게 독립운동이라고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던 윌슨 대통령과 그렇게 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편집을 한 걸로 끝냈어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엄중한 직책을 주면서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저는 그따위를 못 삽니다 가가지고 윌슨을 만나기 위해서 백악관에 대가리라도 들이받았지 뭐하는 짓입니까 그게 그래갖고 후원금 후원금대로 먹고 요즘엔 뭐 진보 유튜브랑 비슷해요 싸우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돈만 달라고 돈 줘 근데 우리 둘이 있다 보니까 저라도 흥분을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이 흥분을 해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흥분을 좀 가라앉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조택구왈로 우리 힘 좀 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들의 오늘 이 방송의 평가들 좀 보면서 제가 좀 자제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백이선 선생님은 이렇게 흥분하는 게 또 매력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역사강사 분노하는 역사강사 백이선과 함께 계속 역사전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4시 반에 특별 대담이 있습니다 4시 반 특별 대담에 손혜원 의원님 나오시는데 손혜원 의원님하고 또 특별한 손님 또 한 분 모셔보려고 합니다 방송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4시 반에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도 여러분들 아시죠 마무리해도 멤버십은 계속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멤버십이 아직 300명이 안 돼요 저희가 든든하게 올라서려면 멤버십으로 최소한 600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천명 일천명 양성 천명 예 불러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